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제성경은 2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 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그런 오해 누명이죠 누명을 쓰고 유대인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서 끌려 나와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을 받을 때에 이 로마 군대가 즉시 개입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구출이라기보다는 이 소란을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을 데리고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천부장은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분란이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 유대인 바울을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를 앞에 세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문을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지 공회가 다 알고 있죠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부터 이 바리세인들 또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간에 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들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회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공회 앞에 바울이 서서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공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으로 주목하면서 이르기를 형제들아 1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어떤 의도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정말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술을 치라 명하죠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이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율법을 따라서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나를 치느냐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대들죠 욕을 하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핀전을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씀 가운데 백성의 관리를 모독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했다는 그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지혜를 가지고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지금 이런 신문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것들을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세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세파 사람들 바리세인들은 그들의 교리에 있어서 부활, 영, 천사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신적인 그런 개입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진짜로 천사나 영이나 와서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좀 동조해 주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사두개인과 바리세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고 또다시 그 분쟁을 바라보았던 천부장은 또 이러다가 이 분쟁 속에서 또 바울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이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다시 빼내어 영내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사도바울에게 나타나시죠 보통 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곁에 계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이 모든 나를 증언하는 그 일을 여기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도바울에게 있는 사도바울에게 주신 그 보금증거의 사명이 여기에서 맞춰질 것이 아니라 죽는다거나 아니면 끌려서 어떻게 된다거나 이러면서 여기서 맞춰질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또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사도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에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사도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분쟁에 휘말려서 공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섬겨왔다 그 일에 있어서 한 점 내 양심에 부끄러움도 없다 나는 정말 정직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의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을 신문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고발을 당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사도바울이 나는 그런 것 아니고 전 모든 일 내 범사의 내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섬겨왔다라 고백하는 이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사도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견노라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좀 독특한데요 폴라티오마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여기 폴라라는 그 말에 폴리스라는 말이 섞여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시민으로 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 나라와 도시 그때는 나라와 도시가 그렇게 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신실하게 살아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 벌어지던 간에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계셨다는 사실 우리 말씀의 마지막 그절에 말씀하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때로는 우리의 사도 바울의 어떤 지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보통은 알지 못했겠죠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신다라는 거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또 정말 필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음을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이 여기서 맞춰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삶의 그런 자세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따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믿고 증언하게 되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살아온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고 또 그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다시 생명의 위험 속에 처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귀한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그 어떤 거짓이나 위선이나 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런 모든 삶들은 다 내려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